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 근무 북한 공작은 북한 간첩은 사무직이 아니고 냉난방 기술자였다. 놀라운 소식이죠. 시사저널의 심청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지금은 안전한가 지금은 어떤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만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2월 13일자 시사저널은 북한군 정찰총국 대령 출신으로서 북한 권력의 최정점 가까이까지 올랐던 김국성씨 올해 62세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상당히 눈매가 매섭고 아주 다부지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청와대의 상주했던 북한 간첩입니다. 직원으로서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성택이 처행되자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국성씨는 지난 10월 선글라스를 낀 채 연극 bbc 방송과 인터뷰가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 김국성씨의 상황 설명은 bbc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한 것에 대해서 재반박 성격을 갖고 있다. 김국성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세계적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국민의 규탄을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하는 것은 10분 이하지만 북한 공작원의 청와대 근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까지 침투해가지고 상당 기간을 근무했다는 것이 사실이란 겁니다. 박명수로 알고 있는 이 사람은 1976년 한국으로 직파된 첫 부부 공작원 가운데 한짝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 북으로 복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대남자료의 총봉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찰총국 소속 3.14 연락소 10과 특수가에서 일했습니다. BBC 인터뷰 때 북한의 공작원이 청와대에 들어가 근무했다고 내가 말하니까 다들 넥타이를 메고 일하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박명수는 기술업종 그 중에서도 공조계통을 담당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냉방과 난방을 담당하는 공조기술자는 건물의 구조를 다 꽤 차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청와대를 마치 밑창 나도록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대국가의 경쟁 속에서도 그야말로 이렇게 방심하는 그런 국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유사시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독가스 살포 같은 테를 벌려서 폭삭 내려앉힐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아주 엄청난 공로로 박명수는 평양에 귀환한 이후에 공화국 영웅치공을 받았고 문수동의 아파트도 배정받았다고 한다. 이게 이번에 나온 김국성 씨의 시사자들 인터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천하태평인 나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야말로 핵무기가 현실적인 아주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파트너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종전선언을 하자. 전쟁이 끝났다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대통령, 대통령 후보, 집권 세력 전체가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협상 파트너로 끌어내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적국이 적의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 끄집어내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이처럼 간첩이 청와대의 상주에 있었다면 김국성 씨의 인터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김국성 씨는 내친김의 심청 인터뷰에서 또 다른 간첩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국성 씨는 시사전을 인터뷰해서 현재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그 가능성이 높은 고정간첩에 대한 정보도 함께 드러났다. 북한 정찰총국의 전신인 조선노동당 35호실 직파 여간첩이 10년 넘게 한국에서 암약해 왔다는 것이다. 김국성 씨는 노동당 35실 직파 여성 간첩이 10년간 남조선에서 공작활동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3년 9월 평양으로 복귀해서 20여일 동안 머무르다 재차 난파됐다. 이 사실을 재난파 당시의 정찰총국 5국 국장이었던 조이루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있다. 김남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 여간첩은 김일성대 물리학부를 졸업한 재원으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수료했고 당시 나이 50세였다. 김북성 씨는 당시 베이징에서 공작활동을 수행 중이었으나 업무차 평양에 들렀고 친분이 있던 조이루 국장과 만났을 때 여간첩 직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간첩은 또 김일성대학을 다니는 아들과 상봉하기도 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간첩이 재난파됐다는 사실을 한국에 망명한 직후에 국정원의 신문과정에서 제공한 바가 있고 국정인이 그늘을 체포했는지는 듣지를 못했다. 근거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남한 내에서 활동 중일 가능성이 100%라면서 북한도 20년 가까이 박아둔 공작원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질급할 것이다. 근래는 간첩이 잡혔다는 그런 소식이 전혀 없죠. 어떻든 참 이렇게 여전히 과거는 또 체제경쟁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생존경쟁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대남척하에 대한 그런 염원이나 의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 김국성 씨의 시사저널의 심청 인터뷰는 상당히 많은 그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다는 이야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